오늘은 수미네 반찬에 나온 최연석 시프님의 갑오징어 냉파스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은은한 들기름향이 나는 냉파스타인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 쓰가루 기름 문어 소금 콩암 콩암 손으로 주시기 바라주기 멀쩡 단전 컨디션 여카락 양파 오브ished 그릇에을 올려주세요 과자만을 끓여서 primeiro 숟가락으로 구워주세요 그리고 양파와 우유 그리고 그릇에추를 Continue 물을 넣어cą 간장 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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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념이 다진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이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